자 버스커버스커의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은 버스커버스커의 벅코드 엔딩을 다른 버전으로 약간 치는데 아르페지오로 약간 손으로 따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다시 올립니다. 자 기존의 버스커버스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6개 줄을 처음으로 다 따죠.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아르페지오로 6번, 5번, 4번 줄은 엄지가 많으세요. 자 전담이 다 있습니다. 3번 줄 인덱스 핑거, 2번 줄 저거 이거 위들핑거 그리고 1번 줄 링핑거. 자 이렇게 해가지고 4, 3, 2, 1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. 지금 5번, 3번을 잡았기 때문에 5, 3, 2, 1 하시면 좋아요. 5, 3, 2, 1 하고 2, 3. 5, 3, 2, 1, 2, 3. 5, 3, 2, 1, 2, 3. 여기서는 내가 4개의 줄. 5, 4, 3, 2번 줄 줄을 잡고 동시에 따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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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제는 6번줄. 6번줄을 잡아줬겠네요.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. 자 저같은경우는 요런식으로 가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 빨리 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